뱅뱅 머리를 줄여 제깔이가 너무 커서 그래 동요하지마 귀 귀워 짱귀여워 왜 좋지 내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 자꾸 그치 여쭤봐요 몇 살 밥 맛있지 뭐 물어보지 양파의 탕진 모먼트 탕진잼 탕진잼 이거 바지는 입어도 되겠다 이거 바지 아니야 치마야 이거 패턴 너무 예쁘다 이거 비싸 아니야 다른 타들꺼야 무차이겠지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내 치마 지금 이거 3병이래 걘 아빠가 너무 예쁘다는거 주자냐? 아 진짜? 나 소개시켜줘 제 할머니도 괜찮아? 제가 95밖에 없어 집에 없어 원래 정리카드 있어 집에 갈 때 톨비 없는거 아니야? 톨비는 후불카드라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후불카드라 괜찮아 여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바보 니가 살꺼니까 진진자라 지리지리냐 진진자라 지리지리냐 진진자라 지리지리냐 학점씨 얘기해줬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도권에 올라온 기분이 어때? 미세먼지 개쩍어 여주의 상징 태꽁파기 다전에 빵빨 티더군요 근데 어떻게 여주에 cdb가 없어? 내 사랑 여주에 꽃발 인스타인거지 나도 저거 정체를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너무 웃긴거 같아 디스크? 우회전이요 좌회전이요 우회전 좌회전 차선을 타셨어요 카메라 보이시면 안되데? ㅋㅋㅋㅋㅋ 소송이게 해 혹시 기다리니 이들이 오리 여기 여기 아 진짜 커 내 핸드폰이 가로본닝이었어 태윤정밀 한국 최초 국산전환 1661년 대박 전화카드다 와 이런거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에 내용 모르겠지? 안테나 어디까지 있는거야 오빠랑 동갑이야 오빠랑 동갑이야? 너랑 동갑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됐냐? 필립스가 내려올라 두꺼야? 응 몰랐어 몰랐지? 바쿠아라폰 똥콘 써놔 네? 바쿠아라폰 썼다가 그 우리 옛날에 소운동장에 이동식 화장실 있어잖아 내가 빠졌어 근데 그 감잤까? 와 이건 뭐야? 처음 보는 핸드폰 에버 에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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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핸드폰 우리 반에서 한 3명 있었어 이거 빨간색 게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 맞아 돈 나가는 것 같아 이때부터 쿠키 대박 이때부터 이제 화면 터치가 되는 분이 나왔지 네 맞아요 블루투스 이거야 저거 이거 빨간 눈 뭔지 알지? 아 주기야 주기 통신사랑 주기야 홀맨 홀맨 와 재밌다 여기 여기 박물관 있어 박물관 있어 아까 봤던 거 여기 다 있네 짱 많아 아 이거 다음 6화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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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아빠 보이는데 이거 이거 대박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었어 그러게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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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련해졌어 아 이거 뭐였지? 이거 그 2PM이 선전하던 거잖아 이거 롤리법 아니야? 아냐아냐 아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까먹었어 아 이거 나 썼었어 이거 아이스크림2 너무 예쁘다 지금 봐도 왜 이렇게 이쁘나 재밌어 내가 썼던 스마트폰 다 찾았어 야 이거 썼었어 동영상 넣었던 거 어 다 이거 다 이거야 이거 내동생이 폰파리 시절에 이거 한정판이라고 나 속여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지금 찍고 있어 바보야 어때? 다 성인이잖아 자 이렇게 끊어 옆에서 고양이 그거 기억나? 그때 우리 한영 가문고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순하게 얘기하지 않았어 뭐라고 얘기해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아 오 여기로 가도 돼 네 네 네 내 말 못 믿니? 어 아니 안 믿어 주소소 아 주소소 하핰핰핰핰 성 급해? 아니 왜? 그러면 저글로 가자 강천도 규제 놓고 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지 쓰레기야? 쓰레기야? 맨날 때리잖아 계속 짓글이 꺼졌네 겟레딧니? 겟레딧니? 같이 준비해요 같이 준비해요 겟레딧니? 겟레딧니? 직진해 나 믿어봐 지금 4.3킬로도 늘어나면 뒤진다 뒤질래? 모르겠어서 가야되네 겟레딧니? 오오 시은정이야 겟레딧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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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는거야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이게 겟놈이 싸가지 없어 겟놈이 싸가지 없어 겟놈이 부드럽게 얘기해 겟놈이 심톤으로 겟놈이 겟놈이 싸구 와 오늘 하루 꽉차게 잘로갔다 너무 pertence 빨리 집중해 아멘